나 정글 할게 정글 네 개쓰레기같은 정글 생각나는데 안될라나? 세상에 안되는게 어딨어 그냥 해 나 정글이야 정글이다 내가 바로 정글이다 모두 토해내라 하지만 알아야 해 나는 정글이야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아니거든요 좋아 이렇게 가자 아 좋아 누가봐도 정글로 정글에 어울리는 스킨을 사야돼 군대 트리스타나 간다 괜찮아 우리 정 우리 보디오가 빡세게 해줄거야 상대 누구냐 잭스 정글이네 죽었다 너는 요새 큰일났다 그냥 나도 근데 큰일났다 나는 그냥 큰일났다 근데 그러면은 와 뭐야 왜 아무도 안봐주고 있었어 뭐야 뭔가 그럴거 같아서 안갔다 말이라도 하던가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는 말이라도 신경도 안쓰고 있어 와드와드 야이씨 같이했어 아 아 세개는 왜 왜 돋안가 내가 봤을때 다른거 먹다가 뒤지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일단 이걸 먹어 오케이 오케이 슈우 헬로우 어 너한테 간다 이거 먹으면서 피 채우면서 가야지 이거 먹어야겠다 그냥 헤헤 나물질좀만 봐야지 아니 아니 괜찮아 봤어 오는거 봐 귀여워 엄청난 정글 속도 보고도 믿을 수 없다 정글 좀 잘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 쑥쑥 아니 지금 용사를 가도 의미가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의미가 없는 이유 어차피 강타를 정글도운 데 써야돼 어차피 강타를 정글도운 데 써야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필요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이제 좀 사람답게 도는 거 같지 않아요? 오케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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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갈데없다 좋았다 펌켄치 너무 좋았고 와서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 기분 좋았어 아 제라스 오네? 밀면 안되겠다 밀어야 되는 라인 아니야 이거? 내가 여기서 기다려줄게 미샘 알았습니다 일단 이걸 가자 임피 가야돼 임피 이건 결론적으로는 치명타 빌드를 가야돼 가봐 내가 갱 성공시키니까 다른 라인들 다 편해보이지 않아요? 갑니다 저거 빠졌지 지금 아 어어 너무 좋고 간다 잘가 아 맛있고 어깨 먹었다 이씨 어 슬로우한데 빵 빵 도망 도망치네 어 안 돼 오지마 하나 둘 셋 얍 아 W를 왜 W를 왜 세레모니로 쓴거야 바보야 세레모니로 써서 뒤졌어 어 폭풍갈퀴 갈까? 아니 근데 얘한테는 쓸모없겠다 별로 근데 용사는 얘랑 또 잘 어울릴라나? 그게 그게 고민이네 용사가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어 피갈퀴솜 20원 올려서 피갈퀴솜 갑시다 좋아 오 뭐야 죽었죠? ucken 음 잘가 으흐흫흫흫 개맛이다 에잇 이거나 밀어야지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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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엉 촥! 충! 오 오 오 잘 도는데 생각하는거 보다 생각하는거 보단 잘 돌아 싸우려면 싸우셈 응 와드네 안가 그럼 만약에 오면은 정글 있는거다 어어 어쩐지 오더라 아 신기해 정글은 진짜 잘 돌고 있는데 봇을 가지고싶었는데 알아서 잘하네 그럼 안가져도되지 가고있다 가고있다 또다이브야 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이길 수 있었는데 공석 편안한데 진짜 슈루룩 음 음 오 정글 개잘 돌아 어 틱 때렸다 때렸다 틱 아쉽구요 정글링 한번 쫙 돌고 템 가져오면은 애들 그냥 뚜렷 패면서 이제 양합 가능한데 거의 임피 나오면 끝이요 진짜로 열성 요정 집 DP 바 꽁 오예 불피 25% 실패 اء practicing 로 niet 미엥사가 간다 길을 비켜라 잘가 으깨하람 리가 이렇게 난 이렇게 센데 ну 네 э 리가 완전 빈약한게 일 것 같더라니 진짜 이겨버리네 어 안녕하세요 확실히 임파이트는 안돼 임파이트는 안돼 자 지금 행터 하나 더 가 고연포 갑시다 고연포 어 뭐야 잘가 잘가 아 이거 맛있네 숟가락질 너무 좋다 이거 그냥 이큐큐큐큐 하다가 아 그래도 존나 세네 아 그래도 존나 세구나 저거만 없으면 이길줄 알았는데 도대체 풀을 왜 했냐고 절대 도망 못가게 할려고 근데 내가 도망가야했네 네 얼만가면서 거리위주 어떠냐고요 이론적으로 좋아보이는 템은 항상 개 10동 쓰레기죠 이론적으로만 좋아보입니다 어 있니 있네 안녕하세요 삼성 투타가 간다 자... 이뤄볼까? 오 오오오!! 어우 좋아 와 depend 슬슬한타할까 뇌절 더 심해지기 전에 DPS 자체는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원래는 막 뇌절하고 다니고 싶은데 잭스랑 피지해서 뇌절을 할수가없어 방템을 가야돼 근데 성장은 쉬워요 똑같이 스플릿 푸쉬어서 왜 저거 먹어? 이거 먹자 어 리쉬 고맙고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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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쳤어 아이 나이스 서른전 마지막이었구나 마지막 발버둥이었구나 어쩐지 바론을 왜 먹나 했어 웃어내렸네 야 바론마저 뺏기만 그냥 지지치자 허허허허허허헉 했네 그냥 X떼록 재밌네 재미있었다 근데 스타떌글를 막 ㅈㄴ 별로는 아닌데? 아이가 왜 ㅈㄴ 별로가 아니냐면은 안할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세요 이거 막 그냥 트위치 정글 정도야 어 느낌이 딱 트위치 정글 정도 근데 트위치 정글은 변수가 있다라면은 이거 그냥 어 그 느낌 알아요 그? 약간 옛날에 살짝 떴던 3렙 카정 이즈정글 이즈정글 느낌난다 그냥 내가 이거 왜 했냐면은 초반 갱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딱 그냥 그 정도? 재밌다 확실히